Q. 오늘은 동갑내기 친구끼리 호캉스를 하러 왔어요. 호텔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 4만 분 정도가 계십니다. 저희도 그 4만 분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체크인 했으니까 방으로 먼저 가보자. Q. Q. 여기서는 정수. 정수이죠. 자, 잘 가. 이거 한 거 쳤어. 7,6.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킹스맨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잊지? 이런 게 많네. 남산비가 보인다. 네. 자, 보세요! 남산입니다. 남산 하얀색. 여기가 그 유명한 남산입니다, 여러분들. 남산. 좋네요. 숙소보다는 200배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돌멩이. 드라이기도 있네. 가글. 가글하는 지수미 씨. 오, 여기 된장국! 토마스 헬리가 누구야? 금고도. 아, 이런 곳은 금고도 있구나. 아래서 하고. 저희가 이제 룸 소개는 대충 끝났고요. 네. 자, 그래서 요시랑. 너 아까 약간 배고프다 했지? 어. 그래 보고 애프트문티를 먹으면서 뭐 할지 생각을 좀 해보자. 야, 여기 뭐 좋네 분위기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소개팅 같은 거? 드라마에서 보면 소개팅 같은 거 이런 데서 하잖아. 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돼야. 음, 너는 너무 열심이. 한국인 특. 너무 행복해져야 냄새 맡아.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먹고 뭐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들어가자. 형님, 한 국상에 하다 가볼까? 오~~~~~~ 지금 새로운 거 가봐도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아, 보러 가세요. 으아~~~~~ 하! 햇나가? 요리를 하고. 쳐.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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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히. 나이스. 어, 우리 팀에서 골프 1대 1대 1과 같은데. 손가락. 새끼손가락만 여기다. 무릎 최소로고, 그리고. 바슴 띄고 어깨, 어깨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뺀 다음에 어렵다. 어디 있을까? 일단 소원권, 소원 들어주기로 해. 하나 해놓고? 하나 좀 큰 거. 하나 큰 하나로? 두 번에서 기록을 합쳐서 합친 합계가 더 높은 사람으로 하자. 오케이, 연습. 없지. 오, 잘 쳤다. 16.5. 예. 6세트. 보셨어요? 네. 21m. 37.1. 다음 거 잘 치면 돼. 큰 소원을 준비해 놓을게. 살살해. 너 이미 이겼어. 졌다. 좀 약하게 해줬어. 1. 2. 2. 1. 1. 2. 2. 2. 3. 1. 2. 3. 3. 3. 4. 4. 5. 여기 섰다 호카소 짠 파파 아니야 아이돌분들 음악 맞추기 한번 해볼까? 아이돌분들꺼? 영조 보충 만들고 맞추는거야 에이셋 쳤었어 MCS2 가까운 바다 태양 선배님 노래네 we can't go 에베드니스 청아 선배님 킬링미 킬링미 라이브를 좋아해 로자 선배님 노래네 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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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카메라 봐 여기가 여기가 베포이 베포이 에아악 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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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네 밥 먹으러 고기랑 와인 딱 이렇게 딱 밥 먹으러 하겠습니다. 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소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그럽니다. 랍스터 아닙니까? 호텔에 온 기념으로 와인을 한 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또 추천해주시는 것들도 한번 마셔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크는 레드와인 많이 추천하는 레드와인? 네. 보리홍 제일 유명한 티본스테이크 맛있겠죠? 씹으면 육즙이 터지면서 눈을 한번 감아보면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자. 파이팅. 눈을 감습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엄청 열심히 만드시고 계시는 장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맛이 아닐까. 락키더름 멘트가 파이팅. 약간 괜찮아. 없어졌어 얘. 미치겠다. 여러분들 제 손바닥이 면접만합니다. 바다의 트레저. 바다의 트레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호카운 순대. 거의 먹었네. 이게 묘미지. 너무 배가 불러서 방전됐기 때문에 숙소로 충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전. 요시의 룩. 요 룩. 요 룩 패스. 엉덩이. 그리고 약간. 펩시를 연상케 하는 티셔츠. 그리고. 니 안에 호랑이. 1년만에 다시 입은 티셔츠. 항상 입는 바지. 에이스의 락키가 이렇게 있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샀습니다. 대박. 제가 그거 보고 샀습니다. 끝. 잘자요. 끝. 잘자요. 스크린 골프. 제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사지 받기로 했습니다. 마사지 해줄게요. 근데 좀 마사지 하는 사람 같아요? 네. 건식 마사지입니다. 큰일 났다. 자. 여러분 힘 푸세요. 예예예. 일단 척추가 일자가 아니죠? 어 맞아. 맞아. 왜 열어서. 척추가 약간 시골길 깊어서. 맞아. 이렇게 강처럼 생겨. 자세가 구구자면. 마사지. 네. 네. 충분. 아니. 목 견인 해드릴게요. 일자목인 사람들은 해줘야 돼. 나같이. 지훈 요시의 호캉스 브이로그가 다들 어떠셨나요? 안 들려요? 좋았어. 안 들려요? 좋았어. 재밌다고. 재밌다고 하시면 돼요. 시기만 해서. 좋았다. 좋았다. 한마디로 힐링이죠. 호캉스는. 지훈 요시의 TMI로그 호캉스편.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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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